근의 공식을 예로 잘못 적용을 해서 두개가 나왔다면 잘못 적용된 공식으로 합을 구해보면 2a의 마이너스 b 더하기의 루트 2a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의 루트 그 다음에 루트 없어집니다. 그러면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니까 a 분의 마이너스 b 이게 요거트 앵그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요. 부호 바꾸고 넘기면 그 다음 두 분의 꼽은 4a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서 빼기 b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 약분하면 4a 분의 c 이거 두개 곱한 마이너스 6이랑 같다. 넘기면 c는 마이너스 24a 그럼 원래 식이 뭐가 되냐면 ax 제곱에 b 대신에 ax가 되고 c 대신에 마이너스 24a가 되고 이거를 풀었다는 소리인데 a를 약분하고 다시 적으면 x 제곱에 38로 인수근을 해주죠. x 플러스의 8 x 마이너스의 3 그래서 원래 근은 마이너스 8이랑 3이랑 얘가 올바른 근이다. 잘 berry Sullivan 받아들여illo averages 후 x 마이너스 15 씩 vor